안녕하세요. 크람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내가 예뻐진 그 여름입니다. 내가 예뻐진 그 여름은 제니안 작가의 소설로 미국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오리지널에서 방영 중인 인기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매년 여름이 시작되면 벨리는 학교를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해변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아늑한 별장이 있고 벨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은 조금 더 특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예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 벨리에게 한여름처럼 뜨겁고 싱그러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제가 일정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요. 뒷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시즌2는 7월 14일에 방영될 예정이니 도서와 드라마 번갈아 보시는 것도 그들의 싱그러운 로맨스 성장 스토리로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한여름밤에 듣는 한여름밤의 로맨스 내가 예뻐진 그 여름 제니안지음 아르테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차를 타고 7천년쯤 달린 것 같았다.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다. 오빠 스티브는 우리 할머니보다 느리게 운전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글러브 박스에 발을 올리고 있었고 엄마는 뒷좌석에서 거의 기절 상태였다. 엄마는 잠이 들었어도 경계 중인 것 같았다. 언제라도 일어나 교통 정리를 시작할 것처럼 좀 빨리 가 나는 오빠를 다그치며 어깨를 쿡 찔렀다. 저기 자전거 탄에는 따라잡자 오빠는 내 손을 털어냈다. 어 운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오빠가 말했다. 그리고 내 차 글러브 박스에서 그 더러운 발 좀 치우시지? 나는 일부러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내 눈엔 깨끗해 보였다. 오빠 차 아니거든. 이 차는 좀 있으면 내 거라고. 하 면허 따고 나서 말이지? 오빠가 코웃음을 쳤다. 아 너 같은 애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헐 저길 봐 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휠체어 탄 아저씨가 우릴 추월했어. 오빠가 들은 채도 안에서 나는 라디오를 만지기 시작했다. 해변으로 가서 좋은 점 하나는 라디오였다. Q94 방송을 들으면 해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팝부터 옛날 곡, 힙합까지 온갖 장르가 다 나오는 채널을 찾았다. 톰 패티에 프리폴린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도 곧장 따라 불렀다. 그녀는 좋은 소녀예요. 엘비스에 빠져있죠. 말을 사랑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도 사랑하죠. 오빠가 채널을 바꾸려고 손을 뻗길래 내가 쳐냈다. 아, 벨리 네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아, 오빠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척했다. 내가 더 크게 노래하니 엄마도 눈을 뜨고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랑 난 지독한 음치였다. 오빠는 혐오스럽다는 등 특유의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빠는 수로 밀리는 상황을 싫어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오빠는 그 점을 가장 신경 썼다. 편들여준 아빠가 없으니 남자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점을 시내를 천천히 지나갔다. 오빠를 놀리기는 했지만 사실 난 아무래도 좋았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순간이 참 좋았으니까. 지미의 개요리 식당, 퍼트퍼트 퍼팅 연습장, 서핑 숍들을 다시 보니 반가웠다. 아주 오래 떠나있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곳에 가면 여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에 벅찼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거의 다 온 것 같다. 창문을 내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느꼈다. 바람의 맛도 냄새도 전과 같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에 머리가 끈조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곳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빠가 팔꿈치로 나를 툭 쳤다. 콘래드 생각하냐? 놀리는 말투였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아니거든? 내가 쏘아붙였다. 엄마가 우리 둘의 좌석 사이로 머리를 밀어넣었다. 벨리 너 아직 콘래드 좋아하니? 지난 여름에 보안이 너랑 제로마이아 사이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너랑 제로마이아? 오빠가 토할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로마이야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슴부터 얼굴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어서 태닝을 해서 빨개진 얼굴을 간추고 싶었다. 엄마 친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 얘기는 이제 꺼내지 말아줘. 엄마는 뒷좌석에 다시 등을 기댔다. 끝.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한 듯 말했지만 오빠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오빠는 오빠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다. 제로마이야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야 그런 소리라고 그냥 넘어가기냐? 잊어버려 내가 말했다.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놀림감이 될 뿐이다. 게다가 할 이야기도 없었다. 사실 이야기를 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콘래드와 제로마이아는 백 아줌마의 아들이다. 백은 수제나 아줌마의 결혼 전 이름이다. 수제나 백 지금은 수제나 피셔지만 엄마는 여전히 백이라고 부른다. 엄마와 수제나 아줌마는 아홉 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피로 맺은 자매지간이라고 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흉터도 있었다. 두 사람 손목에 있는 똑같이 생긴 하트 모양 표시가 그것이다. 수제나 아줌마는 내가 태어나자 자기 아들 중 한 명과 짝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운명이라고. 운명 같은 것을 잘 믿지 않는 엄마도 내가 그들 중 하나와 짝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 전에 우선 내가 남자친구를 서너 명쯤 사귀어 본다는 조건으로 사실 엄마는 애인이라고 했지만 내겐 그 단어가 너무 오글거린다. 수제나 아줌마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벨리 너라면 무조건 찬성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을 빼앗기기는 싫어. 내가 아기였던 시절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 커즌스 해변에 있는 수제나 아줌마의 별장에 갔다. 난 커즌스라고 하면 도시 전체보다는 그 집이 떠올랐다. 그 집은 내 세상이었다. 우리만 쓸 수 있는 해변이 따로 있었고 별장엔 없는 것이 없었다. 주위를 빙 들은 테라스가 있어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고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아이스티가 몇 주전자나 있었으며 밤이면 수영장에서 놀았다. 하지만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래드와 제로마이아였다. 나는 늘 12월에 콘래드와 제로마이아가 궁금했다. 크랜베리 색깔 목도리에 터틀릭 스웨터를 입고 양불이 발그레해져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그 모습은 가짜 같았다. 겨울에 콘래드와 제로마이아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질투했다. 내가 아는 건 플리플룹 슬리퍼와 볕에 그을린 콧등 수영복과 모래뿐이다. 그들과 숲속에서 함께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자동차 안에서 그들에게 안기고 날씨가 추우면 그들이 벗어준 외투를 걸치는 여자애들도 있었겠지? 음 제로마이아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콘래드는 아니다. 콘래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라디에이터 옆에 앉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들과 어딘가에 라디에이터 밑에서 발을 녹이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다. 다시 여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세면서 내게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었다. 의미 있는 시간은 여름뿐이었으니까 여름이 곧 내 삶이었다. 6월까지는 그 해변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듯이 콘래드는 제로마이아보다 1년 6개월 나이 많은 형이었다. 콘래드는 어둡고 어둡고 또 어두웠다. 절대 가질 수 없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였다. 입가에는 언제나 빈정되는 웃음을 띄었고 나는 늘 그 입매의 눈길이 갔다. 비웃음이 걸린 입술을 보면 키스하고 싶어진다. 입술을 부드럽게 펴고 키스로 비웃음을 지우고 싶어진다. 아니 지울 수만 없다면 어떻게든 그 입술을 통제하고 싶어진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진다. 콘래드에게 원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제로마이아는 그는 친구였다. 내게 잘해줬다. 제로마이아는 다 자라서도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남자아이였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삶을 즐기느라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학교에서 친구가 많은 쪽은 분명 콘래드가 아니라 제로마이아였을 것이다. 여자아이들도 분명 제로마이야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콘래드는 풋볼도 하지 않았으니 분명 대단치 않았을 것이다. 말수없고 우울한 콘래드였을 테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좋았다. 콘래드가 혼자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는 점이 좋았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일들은 초월한 사람처럼 콘래드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문학클럽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 기분 좋았다. 드디어 도착했다. 제로마이아와 콘래드가 테라스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나는 오빠 쪽으로 몸을 기울여 클렉슨을 빵빵 울렸다. 그것은 우리만의 언어로 어서와서 가방을 들어줘 라는 뜻이었다. 콘래드는 열여덟 살이 됐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 믿기 어렵지만 지난해보다도 키가 더 컸다. 귀 주변을 짧게 자른 머리칼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두운 색이었다. 그와 달리 제로마이아의 머리는 길어서 살짝 덥수룩했지만 1970년대 테니스 선수처럼 보이는 그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어릴 때 제로마이아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한 노란색이었고 여름에는 거의 은발이었다. 제로마이아는 곱슬머리를 싫어했다. 콘래드가 빵껍질을 먹으면 곱슬머리가 난다고 해서 제로마이아가 한동안 샌드위치 빵껍질을 먹지 않은 적도 있었다. 물론 빵껍질은 콘래드가 먹어치우곤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로마이아의 머리카락이 점점 펴지더니 굵은 웨이브만 남았다. 제로마이아의 곱슬머리가 그리웠다. 수제나 아줌마는 제로마이아를 아기 천사라고 불렀다. 장밋빛 뺨과 노란색 곱슬머리를 한 그는 정말 천사 같았다. 뺨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장밋빛 이었다. 나는 오빠가 느릿느릿 걸어가 남자들이 의뢰하듯이 끌어안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차에서 지켜봤다. 언제라도 바닷물을 머금은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찝질하고 눅눅했다. 나는 운동화 끈을 묶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집을 혼자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회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큰 별장은 그 길에 있는 다른 집들과 비슷하면서도 더 좋았다. 내가 생각하는 바닷가 별장은 그런 곳이었다. 고향집 같은. 엄마도 차에서 내렸다.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구나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가 물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엄마는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제로마이아가 대답했다. 보통은 우리 차가 서자마자 수제나 아줌마가 집에서 달려나왔다. 엄마는 성큼성큼 다가가 형제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의 포옹은 악수처럼 단호하고 강했다. 엄마는 선글라스를 머리로 올리고는 집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어깨에 맸다. 콘래드와 제로마이아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날 봤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봤다. 콘래드는 쇼핑몰에서 지나치는 남자애들처럼 나를 힐끔거렸다. 콘래드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 적은 없었다. 단 한 번도. 나는 아까 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반면 제로마이아는 두 번이나 날 봤다.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먼저 콘래드가 날 안았다. 바짝 붙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거리를 두는 포옹이었다. 머리를 커트한 지 얼마 안 된 콘래드의 목덜미는 아기처럼 부드러운 분홍빛이었다. 그에게서 바다 냄새가 났다. 콘래드 냄새가 났다. 안경 쓴 게 더 좋았는데 콘래드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서 말했다. 쓰라린 소리였다. 나는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어 어 아쉽네 렌즈를 계속 낄 거라서 콘래드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그의 미소는 항상 그렇다. 또 몇 개가 새로 생긴 것 같군. 콘래드가 내 코를 건드리며 말했다. 내가 죽은 개를 얼마나 부끄러워 하는지 알면서도 볼 때마다 놀렸다. 그 다음에는 제러마이아가 날 붙잡더니 안아올리다시피 했다. 벨리 버튼이 다 컸네? 힘겨운 목소리였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려놔! 앞 내놔! 내가 말했다. 제러마이아가 깔깔 웃었다. 벨리는 여전하구나. 하지만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듯 빤히 쳐다봤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벨리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나는 준비한 대사를 날렸다. 뭐? 렌즈 꼈잖아. 가장 친한 친구 테일러가 6학년 때부터 렌즈를 써보라고 설득했고 결국 그 말을 듣긴 했지만 아직은 나도 안경을 안 쓴 내 얼굴이 익숙하지 않았다. 제러마이아 제러마이아 미소를 지었다. 그거 말고 음 그냥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빠르게 짐을 내렸고 나는 짐가방과 책가방을 챙겨들고 전부터 쓰던 내 방으로 갔다. 수제나 아줌마가 어릴 적에 쓰던 방이었다. 빛바랜 켈리코 벽지에 하얀 가구가 놓여있는 방. 그곳엔 내가 좋아하는 뮤직박스도 있었다. 뚜껑을 열면 발레리나가 옛날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주제곡에 맞춰 빙글빙글 춤을 췄다. 나는 액서서리를 거기 넣어뒀다. 그 방은 모든 것이 오래되고 빗발했지만 그래서 좋았다. 그 벽에 내 모서리 기둥에 커튼을 들이온 사주식 침대에 특히 뮤직박스에 비밀이 담겨있는 것만 같았다. 콘래드를 다시 만나면서 나는 그의 그런 눈길로부터 숨 돌릴 곳이 필요했다. 서랍장 위 북극곰 인형을 집어들어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름은 주니어 민트 줄여서 주니어였다. 주니어와 함께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심장이 크게 뛰어 쿵쿵 소리가 들렸다. 변한 건 없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그들은 여자를 보는 눈으로 날봤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12세 내가 처음으로 실현을 한 것도 그 별장이었다. 12살 때였다. 그날 밤 스티브 오빠와 제로마이아는 아케이드에서 만난 아이들과 밤샘 낚시를 하러 갔다. 콘래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나는 당연히 끼워주지 않았으니 나와 콘래드만 남았다. 아니 남은 게 아니라 한 집에 함께 있는 거였다. 내 방에서 벽에 발을 올린 채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콘래드가 문 앞에 서더니 말했다. 벨리 벨리 오늘 밤에 뭐해? 나는 재빨리 책을 덮었다. 아무것도 안 해. 흥분이나 간절함 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사실 콘래드가 들르기를 바라며 일부러 방문을 열어뒀다. 나랑 보드워커에 갈래? 콘래드가 물었다. 무심한 좀 지나치게 무심한 말투였다.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 나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정해진 것을. 나 역시 무심하게 콘래드에게 시선을 던졌다. 글쎄 음 캐러멜 사과가 먹고 싶긴 했어. 어 하나 사줄게 콘래드가 제안했다. 얼른 옷 입고 나가자. 엄마들은 영화 보러 간대. 가는 길에 우릴 데려다 줄 거야. 나는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알았어. 콘래드가 가자마자 나는 방문을 닫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따왔던 머리를 풀고 빗질했다. 내 머리칼은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 수영복을 벗고 흰색 반바지와 가장 좋아하는 회색 셔츠를 입었다. 아빠는 그 셔츠가 내 눈동자 색과 어울린다고 했다. 입술에 딸기 크림색 립글로스를 바르고 나중을 위해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 다시 발라야 할지 모르니까 차를 차를 타고 타고 가는 동안 수제네 아줌마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계속 웃었다. 나는 제발 그만하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마주 웃고 싶었다. 콘래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가는 내내 창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재미있게 놀아라. 얘들아. 아줌마가 차에서 내리는 내게 윙크하며 말했다. 콘래드는 캐러멜 사과부터 사줬다. 자기 몫으로는 탄산음료를 샀지만 그게 전부였다. 보통은 적어도 사과 한두 개 아니면 퍼넬 케이크를 먹었는데 콘래드는 긴장한 모습이었고 덕분에 나는 덜 긴장했다. 보드워크에서 나는 팔을 늘어뜨리고 걸었다. 혹시 몰라서. 콘래드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완벽한 여름밤이다 싶은 그런 밤이었다.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밤. 다음 날엔 비가 온다고 했지만 그날 밤에는 시원한 바람만 불었다. 내가 말했다. 나 사과 먹게 앉자. 우리는 바닷가를 향해 있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사과를 베어물었다. 이에 캐러멜이 잔뜩 들러붙으면 콘래드가 어떻게 키스하나 싶어서 콘래드는 콜라를 꿀꺽 마시더니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거 다 먹고 링 던지기 하러 가자. 내게 인형을 따주려는 거구나. 나는 어떤 인형을 고를지 이미 정해뒀다. 동그랗고 까만 안경을 쓰고 빨간 목도리를 들은 북극곰이었다. 여름 내내 그 인형을 받았다. 테일러에게 자랑하는 내 모습이 벌써 눈에 선했다. 아 그거 콘래드가 날 위해 따줬어. 남은 사과를 두 입만에 먹어치웠다. 좋아 나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가자. 콘래드는 링 던지기 쪽으로 곧장 걸어갔고 나는 허둥지둥 따라가야 했다. 평소처럼 콘래드가 별로 말이 없어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돌아가면 엄마가 드디어 케이블 방송을 설치할 것 같아. 스티븐 오빠랑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엄마는 TV를 보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계속 A&E에서 영화를 보잖아. 정말 위선적이야. 나는 콘래드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링 던지기에서 일하는 여자애를 보고 있었다. 14이나 15살쯤 되어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 애가 입은 반바지였다. 샛노란색 정말 정말 짧았다. 이틀 전 내가 입었을 때 그들이 놀렸던 딱 그 반바지였다. 수재나 아줌마랑 그 반바지를 살 때 무척 기뻤는데 그들은 웃어댔다. 그런데 저 여자애가 입으니 훨씬 더 근사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가늘고 주근깨가 있었고 팔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가녀린 아이였다. 심지어 입술까지도. 머리카락은 길게 물껴쳤다. 붉은 머리였지만 옅은 색이라 분홍색처럼 보였다. 내가 본 머리카락 중 가장 예쁜 머리카락일 것이다. 그 애가 사람들에게 링을 건넬 때마다 한쪽으로 모아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나부 꼈다. 콘래드는 그 애 때문에 보드워크에 오자고 했던 거다. 혼자 오기는 싫고 스티븐 오빠와 제러 마이아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도 않아서 날 데려왔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이유였다. 그 애를 바라보는 콘래드의 모습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는 애야? 내가 시큰둥하게 물었다. 콘래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까맣게 잊은 것처럼 쟤 아니 몰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음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내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콘래드한테 짜증이 더럭났다. 쟤 알고 싶냐고 내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콘래드의 소매를 잡아 끌고 부스로 다가갔다. 여자애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고 나도 마주 웃었다. 그건 연극 이었다. 나는 연기를 했다. 링 몇 개 드릴까요? 그 애가 물었다.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애가 아니 그것마저도 예뻐 보였다. 보철이 아니라 액세서리처럼 세 개 주세요. 내가 말했다. 반바지 예뻐요. 고마워요. 그 애가 말했다. 콘래드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멋지네요. 내가 이틀 전에 똑같은 걸 입었을 땐 너무 짧다고 했잖아. 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콘래드는 간섭이 지나치다니까요. 혹시 오빠 있어요? 여자애가 웃었다. 아니요. 콘래드에게 그 여자애가 물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콘래드는 콘래드는 얼굴을 붉혔다. 콘래드가 얼굴 붉히는 모습을 나는 그때 처음 봤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시계를 보는 척 하면서 말했다. 콘 난 돌아가기 전에 대관람차 타러 갈래. 인형 꼭 타줘. 응? 콘래드는 잽싸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자애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우는 내 모습을 그 두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대관람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나중에 그 여자의 이름이 NG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콘래드는 내게 안경을 쓰고 목도리를 두른 북극곰 인형을 따줬다. NG가 그 곰이 최고 인기 상품이라고 알려줬다고 했다. 나도 좋아할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콘래드에게 기린을 갖고 싶었다고 말하고는 어쨌든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곰한테 주니어 민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녀석이 에게 어울리는 그곳 여름 별장에 뒀다. 나는 짐을 풀고 곧장 수영장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 그들은 저비식 의자에 누워 지저분한 맨발을 쭉 뻗고 있었다. 제로마이아 제로마이아 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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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로마이아 가 서커스 사회자처럼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연극 투로 말했다. 올해 첫 벨리 퐁당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에게서 살금살금 떨어져 섰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다 끝나버린다. 그들이 나를 쫓아올 테니까. 안 해 내가 말했다. 그러자 콘레드와 스티븐 오빠가 일어나더니 내 주위를 맴돌았다. 전통을 지켜야지 오빠가 말했다. 콘레드는 사악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내가 다 컸는데도 이런다고? 나는 기를 쓰며 말했다. 뒷걸음질 치는데 그들이 날 붙잡았다. 스티븐 오빠와 제러마이아가 양쪽에서 내 손목을 잡았다. 하지마!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발을 끌어도 그들이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바닥에 발바닥이 밀려 뜨거워질 정도로 버텼다. 준비됐어? 제러마이아가 내 콘래드가 내 발을 잡고 스티븐 오빠는 오른팔을 제러마이아는 왼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나를 밀가루 포대처럼 앞뒤로 흔들었다. 난 너희가 싫어!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내가 외쳤다. 하나 제러마이아가 시작했다. 둘 스티븐 오빠가 이어받았다. 셋 콘래드가 끝맺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수영장에 던졌다. 옷을 입은 채로. 나는 첨벙 소리를 내며 물에 떨어졌다. 물속에서 그들이 웃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벨리 퐁당이라는 장난을 친지는 백만 년 쯤 됐다. 아마 스티븐 오빠가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그 장난이 싫었다. 그들이 나를 끼워줄 때는 그때뿐이라고 해도 나만 타격을 받는 것이 싫었다.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전에는 울면서 수제나 아줌마나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그래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고자질 쟁이라고 놀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이번에는 웃어 넘길 생각이었다. 내가 웃어 넘기면 그들의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는 수면 위로 올라와 웃으며 말했다. 너희 하는 짓 있고 열 살짜리 아이 같아. 평생 그럴걸? 스티븐 오빠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얼굴을 보니 오빠가 3주나 일에서 산 애지중지하는 휴고부스 선글라스에 물을 끼얹고 씹었다. 내가 말했다. 콘래드 나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 나는 헤엄치기 어려운 척 했다. 콘래드가 수영장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죽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나가게는 해줘야지. 내가 요구했다. 콘래드가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런 다음 그의 팔을 꽉 잡고서 있는 힘껏 당겼다. 그는 비틀거리다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수영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살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다. 체로마이아와 스티븐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커진스 해변에 있던 사람들 전부 우리 웃음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콘래드가 재빨리 물 위로 머리를 내밀더니 두어 번 팔을 저어 내게 헤엄쳐왔다. 나는 그가 화를 낼까 봐 걱정했지만 그러진 않았다. 웃고 있었지만 좀 무서웠달까 눈치를 챈 나는 그에게서 달아났다. 날 못 잡을걸 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느림보 그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헤엄쳐서 멀어졌다. 마르코 내가 기득거리며 외쳤다. 체로마이아와 스티븐 오빠가 집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폴럭 그 소리에 웃느라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졌고 콘래드가 네 발을 잡았다. 나줘 나는 계속 웃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콘래드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물을 헤치며 내게 더 다가왔다. 우리는 수영장에 함께 있었다. 그의 흰색 티셔츠가 흠뻑 젖어 분홍색이 감도는 금빛 살결이 비쳤다. 불현듯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콘래드는 여전히 내 발을 잡고 있었고 나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버둥거렸다. 문득 제로마이아와 스티븐 오빠가 가버리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싶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놔 내가 다시 말했다. 콘래드는 내 발을 잡고서 나를 가까이 당겼다. 그와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 어지럽고 불안했다. 나는 다시 마지막으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콘래드 날 놔줘 콘래드는 손을 놓았다. 그리고 날 물속에 쳐놓았다.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숨을 참고 있었으니까 좀 달린 것 같았다.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다. 오빠 스티븐은 우리 할머니보다 느리게 운전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글러브 박스에 발을 올리고 있었고 엄마는 뒷좌석에서 거의 기절 상태였다. 엄마는 잠이 들었어도 경계 중인 것 같았다. 언제라도 일어나 교통 정리를 시작할 것처럼. 좀 빨리 가. 나는 오빠를 다그치며 어깨를 쿡 찔렀다. 저기 자전거 탄에는 따라잡자. 오빠는 내 손을 털어냈다. 어 운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오빠가 말했다. 그리고 내 차 글러브 박스에서 그 더러운 발 좀 치우시지? 나는 일부러 발가락을 꼼지락 거렸다. 내 눈엔 깨끗해 보였다. 오빠 차 아니거든. 이 차는 좀 있으면 내 거라고. 면허 따고 나서 말이지? 오빠가 코웃음을 쳤다. 아 너 같은 애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헐 저길 봐. 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휠체어 탄 아저씨가 우릴 추월했어. 오빠가 들은 채도 안에서 나는 라디오를 만지기 시작했다. 해변으로 가서 좋은 점 하나는 라디오였다. Q94 방송을 들으면 해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팝부터 옛날곡 힙합까지 온갖 장르가 다 나오는 채널을 찾았다. 톰 패티에 프리폴린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도 곧장 따라 불렀다. 그녀는 좋은 소녀예요. 엘비스에 빠져있죠. 말을 사랑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도 사랑하죠. 오빠가 채널을 바꾸려고 손을 뻗길래 내가 쳐냈다. 벨리 네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오빠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척했다. 내가 더 크게 노래하니 엄마도 눈을 뜨고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랑 난 지독한 음치였다. 오빠는 혐오스럽다는 등 특유의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빠는 수로 밀리는 상황을 싫어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오빠는 그 점을 가장 신경 썼다. 편들여준 아빠가 없으니 남자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점을. 시내를 천천히 지나갔다. 오빠를 놀리기는 했지만 사실 난 아무래도 좋았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순간이 참 좋았으니까. 지미의 개요리 식당, 퍼트퍼트 퍼팅 연습장, 서핑 숍들을 다시 보니 반가웠다. 아주 오래 떠나 있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곳에 가면 여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에 벅찼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거의 다 온 것 같다. 창문을 내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느꼈다. 바람의 맛도 냄새도 전과 같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에 머리가 끈적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것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빠가 팔꿈치로 나를 툭 쳤다. 콘래드 생각하냐? 놀리는 말투였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아니거든? 내가 쏘아붙였다. 엄마가 우리 둘의 좌석 사이로 머리를 밀어넣었다. 벨리, 너 아직 콘래드 좋아하니? 지난 여름에 보안이 너랑 제로마이아 사이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너랑 제로마이아? 오빠가 토할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로마이야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슴부터 얼굴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어서 태닝을 해서 빨개진 얼굴을 간추고 싶었다. 엄마, 친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 얘기는 이제 꺼내지 말아줘. 엄마는 뒷좌석에 다시 등을 기댔다. 끝.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한 듯 말했지만 오빠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오빠는 오빠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다. 제로마이야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야, 그런 소리라고 그냥 넘어가기냐? 잊어버려. 내가 말했다.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놀림감이 될 뿐이다. 게다가 할 이야기도 없었다. 사실 이야기를 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콘래드와 제로마이아요는 백 아줌마의 아들이다. 백은 수제나 아줌마의 결혼 전 이름이다. 수제나 백 지금은 수제나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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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여전히 백이라고 부른다. 엄마와 수제나 아줌마는 아홉 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피로 맺은 자매 지간이라고 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흉터도 있었다. 두 사람 손목에 있는 똑같이 생긴 하트 모양 표시가 그것이다. 수제나 아줌마는 내가 태어나자 자기 아들 중 한 명과 짝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운명이라고. 운명 같은 것을 잘 믿지 않는 엄마도 내가 그들 중 하나와 짝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 전에 우선 내가 남자친구를 서너 명쯤 사귀어 본다는 조건으로 사실 엄마는 애인이라고 했지만 내겐 그 단어가 너무 오글거린다. 수제나 아줌마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벨리 너라면 무조건 찬성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을 빼앗기기는 싫어. 내가 아기였던 시절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 커즌스 해변에 있는 수제나 아줌마의 별장에 갔다. 난 커즌스라고 하면 도시 전체보다는 그 집이 떠올랐다. 그 집은 내 세상이었다. 우리만 쓸 수 있는 해변이 따로 있었고 별장엔 없는 것이 없었다. 주위를 빙 들은 테라스가 있어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고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아이스티가 몇 주전자나 있었으며 밤이면 수영장에서 놀았다. 하지만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래드와 제로마이아였다. 나는 늘 12월에 콘래드와 제로마이아가 궁금했다. 크랜베리 색깔 목도리에 터틀릭 스웨터를 입고 양볼이 발그레해져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그 모습은 가짜 같았다. 겨울에 콘래드와 제로마이아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질투했다. 내가 아는 건 플리플룹 슬리퍼와 볕에 그을린 콧등 수영복과 모래뿐이다. 그들과 숲속에서 함께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자동차 안에서 그들에게 안기고 날씨가 추우면 그들이 벗어준 외투를 걸치는 여자애들도 있었겠지? 음 제로마이아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콘래드는 아니다. 콘래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라디에이터 옆에 앉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들과 어딘가에 라디에이터 밑에서 발을 녹이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다. 다시 여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세면서 내게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었다. 의미 있는 시간은 여름뿐이었으니까 여름이 곧 내 삶이었다. 6월까지는 그 해변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듯이 콘래드는 제로마이아보다 1년 6개월 나이 많은 형이었다. 콘래드는 어둡고 어둡고 또 어두웠다. 절대 가질 수 없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였다. 입가에는 언제나 빈정되는 웃음을 띄었고 나는 늘 그 입매의 눈길이 갔다. 비웃음이 걸린 입술을 보면 키스하고 싶어진다. 입술을 부드럽게 펴고 키스로 비웃음을 지우고 싶어진다. 아니 지울 수만 없다면 어떻게든 그 입술을 통제하고 싶어진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진다. 콘래드에게 원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제로마이아는 그는 친구였다. 내게 잘해줬다. 제로마이아는 다 자라서도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아이였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삶을 즐기느라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학교에서 친구가 많은 쪽은 분명 콘래드가 아니라 제로마이아였을 것이다. 여자아이들도 분명 제로마이야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콘래드는 풋볼도 하지 않았으니 분명 대단치 않았을 것이다. 말수없고 우울한 콘래드였을 테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좋았다. 콘래드가 혼자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는 점이 좋았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일들은 초월한 사람처럼 콘래드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문학 클럽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 기분 좋았다. 드디어 도착했다. 제로마이아와 콘래드가 테라스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나는 오빠 쪽으로 몸을 기울여 클랙슨을 빵빵 울렸다. 그것은 우리만의 언어로 어서와서 가방을 들어줘 라는 뜻이었다. 콘래드는 18살이 됐다. 얼마 전의 생일이었다. 믿기 어렵지만 지난해보다도 키가 더 컸다. 귀 주변을 짧게 자른 머리칼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두운 색이었다. 그와 달리 제로마이아의 머리는 길어서 살짝 덥수룩했지만 1970년대 테니스 선수처럼 보이는 그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어릴 때 제로마이아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한 노란색이었고 여름에는 거의 은발이었다. 제로마이아는 곱슬머리를 싫어했다. 콘래드가 빵껍질을 먹으면 곱슬머리가 난다고 해서 제로마이아가 한동안 샌드위치 빵껍질을 먹지 않은 적도 있었다. 물론 빵껍질은 콘래드가 먹어치우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로마이아의 머리카락이 점점 펴지더니 굵은 웨이브만 남았다. 제로마이아의 곱슬머리가 그리웠다. 수제나 아줌마는 제로마이아를 아기 천사라고 불렀다. 장밋빛 뺨과 노란색 곱슬머리를 한 그는 정말 천사 같았다. 뺨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장밋빛이었다. 나는 오빠가 느릿느릿 걸어가 남자들이 의뢰하듯이 끌어안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차에서 지켜봤다. 언제라도 바닷물을 머금은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찝찔하고 눅눅했다. 나는 운동화 끈을 묶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집을 혼자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회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큰 별장은 그 길에 있는 다른 집들과 비슷하면서도 더 좋았다. 내가 생각하는 바닷가 별장은 그런 곳이었다. 고향집 같은 엄마도 차에서 내렸다.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구나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가 물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엄마는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제로마이아가 대답했다. 보통은 우리 차가 서자마자 수재나 아줌마가 집에서 달려나왔다. 엄마는 성큼성큼 다가가 형제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의 포옹은 악수처럼 단호하고 강했다. 엄마는 선글라스를 머리로 올리고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어깨에 맸다. 콘래드와 제로마이아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날 봤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봤다. 콘래드는 쇼핑몰에서 지나치는 남자애들처럼 나를 힐끔거렸다. 콘래드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 적은 없었다. 단 한 번도. 나는 아까 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반면 제로마이아는 두 번이나 날 봤다.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먼저 콘래드가 날 안았다. 바짝 붙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거리를 두는 포옹이었다. 머리를 커트한 지 얼마 안 된 콘래드의 목덜미는 아기처럼 부드러운 분홍빛이었다. 그에게서 바다 냄새가 났다. 콘래드 냄새가 났다. 안경 쓴 게 더 좋았는데 콘래드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서 말했다. 쓰라린 소리였다. 나는 글을 밀어내며 말했다. 어 아쉽네 렌즈를 계속 낄 거라서 콘래드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그의 미소는 항상 그렇다. 또 몇 개가 새로 생긴 것 같군. 콘래드가 내 코를 건드리며 말했다. 내가 죽은 깨를 얼마나 부끄러워 하는지 알면서도 볼 때마다 놀렸다. 그 다음에는 제러마이아가 날 붙잡더니 안아올리다시피 했다. 벨리 버튼이 다 컸네 힘겨운 목소리였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려놔 앞 내놔 내가 말했다. 제러마이아가 깔깔 웃었다. 벨리는 여전하구나. 하지만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듯 빤히 쳐다봤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벨리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나는 준비한 대사를 날렸다. 뭐? 렌즈 꼈잖아. 가장 친한 친구 테일러가 6학년 때부터 렌즈를 써보라고 설득했고 결국 그 말을 듣긴 했지만 아직은 나도 안경을 안 쓴 내 얼굴이 익숙하지 않았다. 제러마이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거 말고 음... 그냥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빠르게 짐을 내렸고 나는 짐가방과 책가방을 챙겨들고 전부터 쓰던 내 방으로 갔다. 수제나 아줌마가 어릴 적에 쓰던 방이었다. 빛바랜 켈리코 벽지에 하얀 가구가 놓여있는 방. 그곳엔 내가 좋아하는 뮤직박스도 있었다. 뚜껑을 열면 발레리나가 옛날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주제곡에 맞춰 빙글빙글 춤을 췄다. 나는 액세서리를 거기 넣어뒀다. 그 방은 모든 것이 오래되고 빗발했지만 그래서 좋았다. 그 벽에 내 모서리 기둥에 커튼을 들이온 사주식 침대에 특히 뮤직박스에 비밀이 담겨있는 것만 같았다. 콘래드를 다시 만나면서 나는 그의 그런 눈길로부터 숨 돌릴 곳이 필요했다. 서랍장 위 북극곰 인형을 집어들어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름은 주니어 민트 줄여서 주니어였다. 주니어와 함께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쿵쿵 소리가 들렸다. 변한 건 없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그들은 여자를 보는 눈으로 낡았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12세 내가 처음으로 실현을 한 것도 그 별장이었다. 열두 살 때였다. 그날 그날 밤 스티브 오빠와 제러마이아는 아케이드에서 만난 아이들과 밤샘 낚시를 하러 갔다. 콘래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나는 당연히 끼워주지 않았으니 나와 콘래드만 남았다. 아니 남은 게 아니라 한 집에 함께 있는 거였다. 내 방에서 벽에 발을 올린 채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콘래드가 문앞에 서더니 말했다. 벨리 오늘 밤에 뭐해? 나는 재빨리 책을 덮었다. 아무것도 안 해. 흥분이나 간절함 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사실 콘래드가 들르기를 바라며 일부러 방문을 열어뒀다. 나랑 보드워커에 갈래? 콘래드가 물었다. 무심한 좀 지나치게 무심한 말투였다.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 나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정해진 것을. 나 역시 무심하게 콘래드에게 시선을 던졌다. 글쎄 음 캐러멜 사과가 먹고 싶긴 했어. 어 하나 사줄게. 콘래드가 제안했다. 얼른 옷 입고 나가자. 엄마들은 영화 보러 간대. 가는 길에 우릴 데려다 줄 거야. 나는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알았어. 콘래드가 가자마자 나는 방문을 닫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따았던 머리를 풀고 빗질했다. 내 머리칼은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 수영복을 벗고 흰색 반바지와 가장 좋아하는 회색 셔츠를 입었다. 아빠는 그 셔츠가 내 눈동자 색과 어울린다고 했다. 입술에 딸기 크림색 립글로스를 바르고 나중을 위해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 다시 발라야 할지 모르니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수재네 아줌마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계속 웃었다. 나는 제발 그만 하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마주 웃고 싶었다. 콘래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가는 내내 창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재미있게 놀아라 얘들아 아줌마가 차에서 내리는 내게 윙크하며 말했다. 콘래드는 캐러멜 사과부터 사줬다. 자기 몫으로는 탄산음료를 샀지만 그게 전부였다. 보통은 적어도 사과 한두 개 아니면 퍼넬 케이크를 먹었는데 콘래드는 긴장한 모습이었고 덕분에 나는 덜 긴장했다. 보드워크에서 나는 팔을 늘어뜨리고 걸었다. 혹시 몰라서. 콘래드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완벽한 여름밤이다 싶은 그런 밤 이었다.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밤 다음 날엔 비가 온다고 했지만 그날 밤에는 시원한 바람만 불었다. 내가 말했다. 나 사과 먹게 앉자. 우리는 바닷가를 향해 있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사과를 베어물었다. 이에 캐러멜이 잔뜩 들러붙으면 콘래드가 어떻게 키스하나 싶어서 콘래드는 콜라를 꿀꺽 마시더니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거 다 먹고 링 던지기 하러 가자. 내게 인형을 따주려는 거구나. 나는 어떤 인형을 고를지 이미 정해뒀다. 동그랗고 까만 안경을 쓰고 빨간 목도리를 들은 북극곰이었다. 여름 내내 그 인형을 받았다. 테일러에게 자랑하는 내 모습이 벌써 눈에 선했다. 아 그거 콘래드가 날 위해 따줬어. 남은 사과를 두 입만에 먹어치웠다. 좋아. 나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가자. 콘래드는 링 던지기 쪽으로 곧장 걸어갔고 나는 허둥지둥 따라가야 했다. 평소처럼 콘래드가 별로 말이 없어.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다. 돌아가면 엄마가 드디어 케이블 방송을 설치할 것 같아. 스티븐 오빠랑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엄마는 TV를 보지 말라고 해놓곤 여기 와서 계속 A&E에서 영화를 보잖아. 정말 위선적이야. 나는 콘래드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링 던지기에서 일하는 여자애를 보고 있었다. 14이나 15살쯤 되어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 애가 입은 반바지였다. 색노란색에 정말 정말 짧았다. 이틀 전 내가 입었을 때 그들이 놀렸던 딱 그 반바지였다. 수재나 아줌마랑 그 반바지를 살 때 무척 기뻤는데 그들은 웃어댔다. 그런데 저 여자애가 입으니 훨씬 더 근사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가늘고 주근깨가 있었고 팔도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가녀린 아이였다. 심지어 입술까지도. 머리카락은 길게 물껴쳤다. 붉은 머리였지만 옅은 색이라 분홍색처럼 보였다. 내가 본 머리카락 중 가장 예쁜 머리카락일 것이다. 그 애가 사람들에게 링을 건넬 때마다 한쪽으로 모아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나붙였다. 콘래드는 그 애 때문에 보드워크에 오자고 했던 거다. 혼자 오기는 싫고. 스티븐 오빠와 제러마이아이 먹잇감이 되고 싶지도 안아서 날 데려왔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이유였다. 그 애를 바라보는 콘래드의 모습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는 애야? 내가 시큰둥하게 물었다. 콘래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까맣게 잊은 것처럼 쟤 아니 몰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음...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는 콘래드한테 짜증이 더럭났다. 쟤 알고 싶냐고? 내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콘래드의 소매를 잡아 끌고 부스로 다가갔다. 여자애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고 나도 마주 웃었다. 그건 연극이었다. 나는 연기를 했다. 링 몇 개 드릴까요? 그 애가 물었다.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애가 아니 그것마저도 예뻐 보였다. 보철이 아니라 액세서리처럼 세 개 주세요. 내가 말했다. 반바지 예뻐요. 고마워요. 그 애가 말했다. 콘래드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멋지네요. 내가 이틀 전에 똑같은 걸 입었을 땐 너무 짧다고 했잖아. 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콘래드는 간섭이 지나치다니까요. 혹시 오빠 있어요? 여자애가 웃었다. 아니요. 콘래드에게 그 여자애가 물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콘래드는 얼굴을 붉혔다. 콘래드가 얼굴 붉히는 모습을 나는 그때 처음 봤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시계를 보는 척 하면서 말했다. 콘 난 돌아가기 전에 대관람차 타러 갈래. 인형 꼭 타줘. 응? 콘래드는 잽싸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자애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우는 내 모습을 그 두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대관람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나중에 그 여자의 이름이 NG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콘래드는 내게 안경을 쓰고 목도리를 두른 북극곰 인형을 따줬다. NG가 그 곰이 최고 인기 상품이라고 알려줬다고 했다. 나도 좋아할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콘래드에게 기린을 갖고 싶었다고 말하고는 어쨌든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곰한테 주니어 민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녀석에게 어울리는 그곳 여름 별장에 뒀다. 나는 짐을 풀고 곧장 수영장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 그들은 접이식 의자에 누워 지저분한 맨발을 쭉 뻗고 있었다. 제로마이아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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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로마이아가 서커스 사회자처럼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연극투로 말했다. 올해 올해 콘래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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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내가 다 컸는데도 이런다고? 나는 기를 쓰며 말했다. 뒷걸음질 치는데 그들이 날 붙잡았다. 스티븐 오빠와 제로마이아가 양쪽에서 내 손목을 잡았다. 하지마!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발을 끌어도 그들이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낼 바닥에 발바닥이 밀려 뜨거워질 정도로 버텼다. 준비됐어? 제로마이아가 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들어올리며 말했다. 콘래드가 내 발을 잡고 스티븐 오빠는 오른팔을 제로마이아는 왼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나를 밀가루 포대처럼 앞뒤로 흔들었다. 난 너희가 싫어.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내가 외쳤다. 하나 제로마이아가 시작했다. 둘 스티븐 오빠가 이어받았다. 셋 콘래드가 끝맺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수영장에 던졌다. 옷을 입은 채로 나는 첨벙 소리를 내며 물에 떨어졌다. 물속에서 그들이 웃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벨리 풍당이라는 장난을 친지는 백만 년쯤 됐다. 아마 스티븐 오빠가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그 장난이 싫었다. 그들이 나를 끼워줄 때는 그때뿐이라고 해도 나만 타격을 받는 것이 싫었다.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전에는 울면서 수제나 아줌마나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그래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고자질 쟁이라고 놀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이번에는 웃어 넘길 생각이었다. 내가 웃어 넘기면 그들의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는 수면 위로 올라와 웃으며 말했다. 너희 하는 짓 있고 열 살짜리 아이 같아. 평생 그럴걸? 스티븐 오빠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 얼굴을 보니 오빠가 3주나 일해서 산 애지 중지 하는 휴고 부스 선글라스에 물을 끼얹고 씹었다. 내가 말했다. 콘래드 나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 나는 헤엄치기 어려운 척 했다. 콘래드 가 수영장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죽진 않을 거야. 여기서 나가게는 해줘야지. 내가 요구했다. 콘래드 가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런 다음 그의 팔을 꽉 잡고서 있는 힘껏 당겼다. 그는 비틀거리다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수영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살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다. 체로 제러 제러마이아 제러마이아 스티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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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날 잡을 걸 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느림보 그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헤엄쳐서 멀어졌다. 마르코 내가 기득거리며 외쳤다. 체로마이아와 스티븐 오빠가 집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폴로 그 소리에 웃느라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졌고 콘래드가 내 발을 잡았다. 놔줘 나는 계속 웃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콘래드가 고개를 쪘었다. 그는 물을 헤치며 내게 더 다가왔다. 우리는 수영장에 함께 있었다. 그의 흰색 티셔츠가 흠뻑 젖어 분홍색이 감도는 금빛 살결이 비쳤다. 불현듯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콘래드는 여전히 내 발을 잡고 있었고 나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버둥거렸다. 문득 제러마이아와 스티븐 오빠가 가버리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싶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놔 내가 다시 말했다. 콘래드는 내 발을 잡고서 나를 가까이 당겼다. 그와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 어지럽고 불안했다. 나는 다시 마지막으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콘래드 날 놔줘. 콘래드는 손을 놓았다. 그리고 날 물속에 쳐놓았다. 상관 없었다. 나는 이미 숨을 참고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